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들을 수 있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트로가 조금 길어졌는데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문자할 때 슬랭 아니면 이모티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은 이모티콘, 문자 슬랭,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인터넷 용어? 인터넷 유행어? 이런 거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얼마나 많이 사용하냐면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냈을 때 거기에 이모티콘이나 슬랭 같은 게 없으면 어? 뭐지? 이 사람 나 싫어하나? 나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화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이모티콘이나 슬랭을 많이 써요. 제가 계속 슬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어 문자 텍스팅 슬랭이 LOL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와라와라, WW 같은 그런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제가 이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문자 슬랭이라고 이번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카카오톡, 아이 메시지, DM 이런 것들에는 또 스티커처럼 생긴 큰 일러스트레이션 이모지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또 재밌게 많이 활용해서 쓰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한국인들이랑 같이 문자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에 또는 SNS에 한국어로 한국인처럼 글을 올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인터넷 용어, 인터넷 문자 슬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그냥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문자 슬랭 알고 싶어 빠르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유튜브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사진 바로 캡처해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많은 문자들을 정말 적절하게, 재밌는 상황에서 딱 좋은 포인트, 좋은 타이밍에 잘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아요. 이 인터넷 용어들, 문자 슬랭들,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우선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슬랭들은 공식적인 상황, 아파트 컨트랙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리포트 에세이 제출할 때라든지 교수님이랑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안 쓰는 게 좋고 안 써야 합니다. 쓰지 않는 게, 쓰지 말아야 해요. 뭔가 그런 개인적인 자리에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문자라는 거를 먼저 알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PDF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 들으면서 같이 보셔도 되고 아니면 팟캐스트 다 듣고 정리하는 기분으로 한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호등 같은 거 보면 신호등에 빨간불, 주황불, 초록불 이렇게 색깔로 경고 표시를 해주잖아요. 신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인데 제가 이 PDF에서도 빨간불, 주황불, 초록불 이렇게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빨간불은 좀 많이 조심해서 써야 되는 슬랭 주황불은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이만큼 친한가 이런 걸 한번쯤 생각해보고 쓰면 좋은 슬랭 그리고 초록불은 누구든지 편하게 쓰면 좋은 슬랭이니까 그런 것도 잘 체크하면서 봐주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할 슬랭 바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키읕 두 번째, 히읗 세 번째는 모음 우랑 유 우랑 유예요. 디디님,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저희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 웃는 슬랭 그리고 우는 슬랭 감정 표현의 슬랭입니다. 첫 번째, 키읕 히읗 두 번째, 히읗 이 두 가지는 웃는 표현을 하는 슬랭이고요. 우 그리고 유는 우는 표현을 하기 위한 슬랭이에요.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 이거 다 알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대단해요.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럼 혹시 키읕 키읕이랑 히읗 이 두 가지의 차이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면 키읕 그리고 키읕키읕 키읕 하나랑 키읕 두 개 이 두 가지의 차이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게 차이가 있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아니면 뭔가 알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내가 모르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면서 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먼저 키읕 키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냥 이렇게 웃는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웃는 재밌을 때 웃는 소리를 문자로 바꾼 게 키읕 키읕이고요. 키읕은 흐흐흐흐흥 살짝 부드럽게 좀 조용하게 이런 웃은 소리를 문자로 바꾼 게 키읕입니다. 그리고 우 눈물 흘리는 얼굴 표정을 우US 우우 두 가지를 붙였으면 눈물 흘리는 눈 모양이 되거든요. 그 표정을 만든 게 우유입니다. 우유 우유가 아니라 우유 문자입니다. 문장 뒤에 크크크크 밥 먹었어 크크크크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웃길 때 하하하하처럼 크크크크 이렇게 써도 되는 문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건 뭐냐면 이 문자들이 이 슬랭들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합쳐서 쓰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쓰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아주아주 달라져요. 그래서 저도 외국인 친구들이랑 문자를 할 때 또는 외국인이 남긴 외국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을 때 아 이 사람은 외국인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한국어로 공부하는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 이런 슬랭에서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포인트에서는 뭐야? 이 사람 외국인 맞아? 한국인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포인트들도 있어요. 그게 저는 이 미묘한 문자들의 차이를 알고 있냐 없냐 거기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몇 가지 포인트들만 좀 알아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고 이제 앞으로 디스코드에서 얘기할 때 또는 저한테 댓글을 남겨줄 때 그 뉘앙스가 어떻게 바뀔지 저도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해봅시다. 먼저 웃음 웃음에서 키읍 키읍이 웃길 때 막 하하하하하 엄청 재밌는 일이 있을 때 키읍을 쓴다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평범하게 웃고 싶으면 키읍을 세 개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 조금 더 웃기면 네 개 아니면 다섯 개까지 는 이렇게 평범하게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웃음 이라는 감정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키읍 키읍 이 문자는 웃김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웃긴지에 따라서 키읍 키읍 원하는 대로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웃긴 걸 보면 그때는 이제 키읍을 한 열 개씩 쓰는 거죠. 크크크크크 너무 웃겨 크크크크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랑 이야기할 때 진짜 웃긴 문자를 주고 받을 때는 키읍을 막 세 줄씩 보내기도 하고 열 줄씩 보내기도 해요. 너무너무 웃길 때 그럴 때 크크크크 개수를 이렇게 살짝 조절해주면 되고요. 이번에 좀 집중할 건 키읍이 한 개일 때랑 두 개일 때예요. 이걸 설명해야 되나 알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우선 키읍을 하나만 쓸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냥 키읍 웃는 거니까 웃긴 거 있으면 웃기다 키읍 이렇게 하나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아까 말했듯이 기본 웃음은 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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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세 개였어요. 세 개고 이제 키읍 하나는 비웃음이 돼요. 비웃음 이렇게 웃는 그 비웃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 웃기다 키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웃기다 아 웃기다 약간 이렇게 비웃는 뉘앙스의 문자가 됩니다.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모든 문장에 키읍 하나를 붙이면 좀 시크한 이미지? 뭔가 나 너무 멋있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좀 진지하고 시크한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중년 나이가 많은 사람 아저씨 아주머니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문자 슬랭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유행어예요. 유행어 트렌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자 슬랭을 사용하는 나이는 10대 10대가 가장 많이 쓰고 20대부터 이제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조금 조금씩 써가면서 이제 30대 40대 50대 가 되면 잘 몰라요. 그런 슬랭 같은 게 뭔지 잘 모르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50대 60대 이런 아주머니 아저씨 아저씨들은 이런 슬랭을 잘 모르는 슬랭의 이런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키윽이 웃는 거야 그러면 키윽 이렇게 남겨야지 하고 그분들은 키윽 이렇게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 슬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문자의 말투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이 몇 살인지까지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라도 아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 문자의 문자의 말투라던가 슬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봐도 아저씨인지 30대인지 10대인지 다 구별이 돼요. 이 구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10대는 이런 슬랭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 20대는 방금 얘기한 기본 슬랭들 크크크 흐흐흐 우우 유유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쓰고 30대 40대는 다른 그분들이 사용하는 이모티콘 늘 쓰고 그 말투가 아무튼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키읍 하나만 쓰는 거는 시크해 보일 수 있고요. 또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갑시다. 키읍 두 개 키읍 두 개 썼을 때 크크 이렇게 쓰는 것도 또 약간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이미지냐면 좀 어색한 웃음 아니면 불편한 웃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엄청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하하하하 아 네 뭐 하하 그렇죠 하하 네 이렇게 웃을 때 크크 두 개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할 말 없을 때 그냥 음 할 말 없네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게 또 키읍 두 개 입니다. 키읍 키읍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자를 할 때 답장으로 그냥 웃겨요. 이게 너무 웃겨요. 그러면 그그그그 한 다섯 개 정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좋고 그냥 키읍 키읍 두 개를 딱 보내면 음 나는 거기에 대해 별로 할 말 없어. 이런 느낌을 조금 줍니다.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 알 수 있을까 제가 그 pdf에 예시 사진을 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불편하고 어색한 웃음 크크 이런 느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 웃길 때 많이는 아니고요. 이 정도로 웃길 때는 크크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아 뭐야 크크 이렇게 살짝 웃고 싶을 때 크크 두 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 이번 팟캐스트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들 웃긴 거 봤을 때 친구한테 웃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싶을 때는 세 개 이상 쓰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농담처럼 키윽이랑 키윽 하나랑 키윽 두 개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여러 예시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여러분들이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바이브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타이핑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맞아 뒤에 크크크크 를 쓰고 싶어요. 그럴 때 마작 크크크크 이렇게 그 아 밑에 받침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아 뒤에 키윽을 바로 치면 마작 크크크크크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 한국인들은 이거를 굳이 고치지 않고 그냥 마작 크크크크 아 너무 웃겨 크크크크크 이렇게 받침으로 그냥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다가 이 키윽 받침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이것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은 히읍 이죠. 히읍은 히읍도 숫자 몇 개를 쓰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아까 키윽은 세 개가 노멀 보통 많이 쓴다고 했는데 히읍은 두 개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두 개 히읏히읏 이렇게 이 정도로 어떨 때 쓰냐면 약간 문장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을 때 많이 씁니다. 어 알겠어 그냥 알겠어 이렇게 문자만 딱 보내면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 화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 그래요 그럴 때 알겠어 히읗히읗 이렇게 하면 좀 더 부드러워집니다. 또 어 너 지금 어디야? 난 이미 도착했어 히읗히읗 나 지금 지하철 탔어 히읗히읗 이렇게 하면 그 문장이 웃으면서 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문장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표현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느낌표예요. 느낌표 느낌표 짝대기 밑에 점 있는 느낌표 알겠어 하고 점 찍는 게 아니라 알겠어 좀 상큼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이거든요. 좀 텐션이 높게 어 나 지금 가고 있어 응 느낌표 이렇게 하면 응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라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느낌표도 많이 쓰고 히읗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화났을 때 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그래 밤 12시까지 놀아 늦게 들어오지 않아도 돼 응 그래 그래 너 뭐 날 때까지 얼마든지 놀고 와 알았어 알았어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게 놀고 와 이렇게 상냥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의 마음속은 어떻죠?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다는 뜻이죠. 이 그 이게 이게 문자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히읗히읗은 화났을 때 쓸 수도 있어요. 계속 히읗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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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이 사람 화났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너 지금 뭐해 히읗히읗 아 히읗히읗 밥 잘 먹어 히읗히읗 이렇게 쓰면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너 뭐해 아 너 밥 먹는구나 음 아니야 맛있게 먹어 음 맛있겠다 그래 잘 먹어 음 약간 이렇게 비꼬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음 말은 좋은 말을 하면서 그 속에는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비꼰다 트위스트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비꼬는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그게 히읗히읗에서 중요한 포인트 알아두면 좋을 포인트 였고요. 또 히읗히읗을 세 개 이상 쓰게 되면 좀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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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맑은 느낌이 나요. 헤헤헤 씩 이렇게 쓰면 또 무슨 느낌이 드냐면 해탈한 느낌 해탈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해탈은 다 포기했는데 웃음이 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나갈 것 같이 하하하 이런 웃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웃음만 나올 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웃음에 대한 이모티콘 미묘한 뉘앙스 차이였어요. 자 그럼 우는 표정 우우 유유 이것도 개수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얘는 간단해요. 하나만 쓰면 약간 풀죽은 시무룩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나 시험 또 떨어졌어 유 그 뭐 유 이 이모티콘 하나만 남기면 힝 떨어졌어 힝 이렇게 살짝 어깨가 축 떨어져서 나 이번 시험도 또 떨어졌어 이렇게 좀 풀죽어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우 나 유 하나 쓰는 거고요.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유유 우우 두 개 쓰는 거죠. 그래서 미안해 유유 하면은 좀 일반적으로 슬플 때 속상할 때 우우 유유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많이 슬퍼 너무 슬퍼서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유유유 많이 써주면 돼요. 유유유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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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응용이에요. 응용 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이 섞일 수도 있잖아요. 웃긴데 너무 많이 웃으면 눈물 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너무 많이 웃어서 눈물 날 것 같을 때 그것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크크크크크 유유유유 이렇게 쓰면 너무 웃겨서 눈물 날 것 같다 라는 표현도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내가 넘어졌어요. 너무 웃기게 넘어졌어요. 그럴 때 너무 아파서 눈물 날 것 같지만 이 상황이 또 웃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야 나 넘어졌어 크크크크 유유유유유 아니면 넘어졌어 유유유유 크크크크크 이렇게 쓰면 또 웃기면서 슬픈 상황 그 뉘앙스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웃기면서 슬픈 상황 한국어 중에 신조어 중에 웃프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웃픈 상황 웃기고 슬픈 상황에 쓸 수 있는 컴비네이션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하면서 쓰면 돼요. 흐흐흐흐흐 유유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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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건 조금 뭔가 정신없이 막 크흐흐흐흐흐흐흐 Building 이건 조금 뭔가 정신없이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이렇게 웃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아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조합해서 재밌게 써보시면 또 재밌는 슬랭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쁠 때, 슬플 때 표현할 수 있었는데 화날 때는? 화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화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안 써주시면 됩니다. 뭐 키읔, 키읔, 슬랭, 이모티콘 하나도 안 남기면 화난 느낌이 조금 나요. 보통 키읔, 키읔, 우, 유 이런 것들이 조금 다 부드럽고 친한 느낌, 좀 재밌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쓰는 말들이니까 정색, 아무 표정 없이 화나 있는 걸 정색한다고 하는데 정색하고 알겠어, 지금 갈게 이렇게 하면 약간 화난 느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말로는 안 하는데 좀 문자 할 때 특히 많이 하는 건 응응 이런 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응 이러면 화난 것 같단 말이죠.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응응이라던가 웅이라던가 그 두 가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응응 아니면 웅 그러면 조금 더 밝게 좀 귀엽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응 이거는 화나 보여요. 아니면 응 느낌표 느낌표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생각할 게 많다. 큰일 났다 오늘 이거. 팟캐스트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네. 최선을 다 해볼게요. 그리고 유유 아까 그 얼굴 표정 같은 이모티콘 있었잖아요. 여기에 응용 버전들도 많이 있어요. 유, 미음, 유. 이걸 이렇게 써놓고 보면 입이랑 눈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히읗, 시읗, 히읗 이것도 살짝 새침하게 웃는 표정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얼굴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면서 쓰는 표현들도 있어요. 제가 PDF에는 남겨놓을 거긴 한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남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또 유행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도 그냥 가끔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가끔 유행 유행 어렵다. 유행 따라가기 어려워. 저도 가끔 어린 친구들 저보다 어린 사촌동생이라던가 후배들이랑 이야기할 때 약간 걱정해요. 나 말투 너무 나이 많아 보이나 이렇게 걱정할 때도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히읗, 히읗, 우, 유 이거는 스테디셀러예요. 유행을 별로 타지 않고 좀 꾸준히 누구든지 계속 너무너무 많이 쓰는 말이라서 요것만 차이를 좀 잘 알아두시고 잘 활용해보시면 훨씬 더 한국인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웹사이트나 다른 유튜브 영상들 중에 코리안 텍스팅 슬랭이라던가 코리안 텍스팅 슬랭이라던가 그런 영상 그런 콘텐츠를 보면 이런 거 알려주더라고요. 죄송합니다는 지읏, 시옷 그리고 감사합니다는 기억, 시옷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런 거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고 재밌죠. 또 이런 거 배우면 와,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는 거야? 아, 한국 한글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써보고 싶은 그 마음 너무너무 이해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초성 슬랭들은 진짜 친한 사이 벌써 몇 번 만나고 같이 놀고 그 정도로 막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고 그만큼 친한 사이에서 쓰는 슬랭이에요. 또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 나는 이 사람 얼굴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거고 다시 이야기할 일 없고 내가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이 인터넷 댓글에서 뭐 얘기할 때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할 때라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초성 슬랭입니다. 그게 왜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기역시읒 이거랑 감사합니다.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감사합니다. 이거를 손가락으로 문자를 탁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치려면 손가락을 한 열 번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역시읒 손가락 두 번만 움직이면 돼요. 틱틱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 말은 즉슨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성의가 없고 대충 정성이 없어요. 그렇게 대충 보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랑 별로 안 친해요. 그리고 지금 막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역시읒 이렇게 보내버리면 나는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상대방한테는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응 땡큐 이렇게 정말 대충 대답해버리는 느낌 으로 전달이 되어버려요. 이게 문자의 재밌는 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 한국인들이라면 딱 보고 무슨 뜻인지는 다 아는 슬랭들의 종류는 이런 게 있어요. 지읒 치읒 죄송 미안 죄송해요 라는 뜻 기역 치읒 괜찮 괜찮아 이응 응응 응 알겠어 그리고 이응 키읒도 있죠. 이응 키읒 오케이 니은 니은 노노 아니야 아니 그리고 치읒 키읒 치읒 키읒 축하축하 축하해 생일 축하 생일 치읒 키읒 생일 축하 히읗 이응 히읗 이응 하이 하이하이 그리고 기역 기역 고고 가자 아니면 시작하자 하자 이런 뜻 리얼 이응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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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진짜야 나 진짜 진지해 이런 느낌 그리고 시옷 비읍 음 그 욕 욕 욕이죠 욕 이런 다양한 슬랭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다 들어보신 다 들어보신 건가요? 그런데 아무튼 포인트는 뭐냐 좀 많이 친한 친구들이랑 쓰면 더 자연스럽고 또 인터넷에서 게임에서 채팅할 때 그럴 때 조금 성의 없이 이야기하고 싶을 때 웃기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다 알아들을 거거든요 다 전달이 되니까 너무 실수하는 거 걱정하면서 쓰는 거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쓸 때 조금 더 잘 알면 그것도 나쁠 게 없잖아요 더 잘 알면 좋으니까 알려드려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요즘은 이모지 그 아이폰 이모지 뭐라고 하죠? 시스템 이모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시스템 이모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 눈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이모지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 아스키아트라고 알아요? 그 특수문자라고 하는데 조금 신기하게 생긴 그런 문자들을 합쳐서 표정으로 귀엽게 만들어서 쓰는 여자친구들도 있어요 가끔씩 오늘은 그냥 가장 스테디셀러 가장 많이 쓰는 슬랭에 대해서 조금 깊게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그거 보고 또 더 이야기할 게 있으면 다음에 한 번 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팟캐스트는 문자를 말로 표현하는 팟캐스트였어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문화팟캐스트에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저번 주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라이브 시작하고 30분 동안 속담 그동안 읽지 못했던 사연들 이런 것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하는 유튜브 라이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는 수요일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9시 정도 9시 정도에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 디디랑 함께하는 프리토킹 한국어 수업 신청을 받고 있어요 벌써 3월에 시작했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꾸준히 저랑 함께 연습해 오신 학생분들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한국어 실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역시 말하기는 많이 말해봐야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한국어 연습할 기회가 너무 없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랑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에 빠지신 분들 여기 아래에 있는 디디의 1대1 프리토킹 한국어 수업 웹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5명 정도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디디의 한국 문화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들 좋은 한 주 보내셨길 바라고요 다음 주도 힘내서 우리 잘 보내봐요 저는 다음 주 라이브 그리고 다음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